현빈과 손혜진의 신혼여행, 남편의 행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빈, 손혜진 커플은 행인, 애평가를 통해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현빈과 손혜진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사랑받는 커플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후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한 것은 관객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결혼이 사실은 10년 동안의 아름다운 동화 같은 여정의 결실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첫눈에 반한 남편의 첫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네이버 블로거 한 명이 2022년 뉴욕 여행 중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현빈과 손혜진 커플을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백화점을 나서다가 현빈과 손혜진을 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신혼여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들이 로스앤젤레스로만 깐 줄 알았기 때문에 뉴욕에서 갑자기 그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놀랐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처음 그들을 봤을 때 현빈을 만난 줄도 몰랐습니다. 손혜진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현빈에게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현빈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손혜진은 얼굴이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목할 점은 현빈이 손혜진을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것이 정말 멋졌습니다. 이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여성 블로거는 덧붙였습니다. 유명인인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행인의 평가를 통해 현빈과 손혜진이 서로에게 얼마나 달콤한 사랑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혜진, 현빈 부부의 다정한 모습은 대중에게 감탄과 부러움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고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혜리가 최근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눈부신 미모를 뽐내다. 혜리는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을 게시한 후 화제가 되고 있다. 5월 17일, 혜리는 예쁘다고 들었어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아래 사진들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공유했다. 사진 속 혜리는 작은 얼굴과 희귀한 비율, 시크한 스타일과 기치한 패션으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배우 고현정과 개그우먼 박나래도 그녀의 게시물을 좋아요 했으며, 안무가 배운 점은 너무 예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팬들은 예뻐줘서 고마워요. 행복 비타민 E 혜리, 슬릭백 헤어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 드물다 등 열렬히 반응했다. 한편, 혜리는 곧 개봉할 영화 승리와 열대야에 출연할 예정이다. 혜리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으로 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미모와 독특한 스타일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를 통해 그녀의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의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와 그에 따른 팬들의 반응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에게 소셜미디어는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혜리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그녀의 미모와 패션 센스를 팬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게시물은 그녀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게시물을 통해 그녀의 일상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들의 행동과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혜리의 경우, 그녀의 사진은 작은 얼굴과 희귀한 비율, 시크한 스타일과 키치한 패션으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진은 단순히 예쁜 얼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패션 감각과 스타일을 강조함으로써 그녀의 이미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그녀의 인기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연예인의 이미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팬들과의 소통입니다. 혜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진에 배우 고현정과 개그우먼 박나래가 좋아요를 눌렀고, 안무가 배운 점은 너무 예쁘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혜리가 다른 연예인들과의 진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팬들에게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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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